손매매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일본의 2배, 10배 정도를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한류 팬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많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매매 업체들이 한국에 간다면 여행도 시켜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서 더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존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사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는 32년 정도가 됐고요.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의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천치, 현재, 역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시사입니다. 아주 좋은 채널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배경과 이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지난해에 외다 존재가 새로운 일본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이상 계속 금융 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하고 특히 미국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엔조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적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실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기 위해서 일본은행 존재가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면 이것이 초금리로 여러가지 기업들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개인들도 초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도상하는 기업도 많이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3월에 벌써 일본은행 금리를 한번 인상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그것을 0.0에서 0.1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만에 7월 말이죠. 다시 한번 그것을 0.25%로 인상한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아주 좋았어. 그래서 고품이 생기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일본 경기가 약한 후퇴하는 힘이 보이고 있는데 인상했기 때문에 충격을 해준 거죠. 그래서 8월 2일에 일본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토 2일이 끝난 8월 5일에 더 아주 큰 폭으로 주식이 사실상 폭락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회복 기조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은 왜 다 존재의 결단이라고 할까? 금리 인상의 시기. 타이밍이 좀 늦은 거 아니었는가? 조금 일찍 했더라면 그게 타이밍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일본 경제 후대 금면이 나타나면서 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래서 왜 다 존재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온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강행한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았나요? 금리를 인상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견제가 좋으니까 오히려 인상하는 것입니다. 견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여서 돈을 많이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요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견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요바로 인플레이션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본 견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견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추식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추식도 역시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갑자기 폰락하거나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 완전히 또 회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일본 견제가 좋아졌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일본의 국민들의 삶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N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1995년에 N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보통 수준으로 100이라고 하면 1995년쯤에는 150을 웃돌고 있었어요. 현재는 그 N의 가치가 100을 기준으로 하면 70 정도로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N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N의 가치는 지금 50% 이하가 되어버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N의 가치가 떨어져도 N를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이 됐다고 해도 2배 정도 N를 받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월급이 40년간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려갔고 요새 40년 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보이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받는 초보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 들어가는 무료배도 22만엔 정도였어요. 요새에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도 소니라든가 그런데 들어가도 25만엔 정도밖에 초보이 없습니다. 원으로 말하면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면 적어도 350이나 400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낮은 초보이. 일본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받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직은 무료가가 사니까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무료가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무료가를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오를 거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현재 일본의 경제는 어떠한가요? 지금 엔조였기 때문에 조금 엔공화 됐지만 그래도 아직 일본에 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비스업이라든가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약간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조금 이어진다면 지금은 느슨하게 경기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인들의 그러한 생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되는데 그러나 제조업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끝났지만 일본 보나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 바르기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아진 포시에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 일본 입장에서는 국격이 추락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그곳으로 외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한때는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하루에 몇 사람 태워야 되는 그러한 옵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루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새는 1,000명 넘는다.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졌다고 해요. 일본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하는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일본인들이요. 고객에 대해서는 요새는 스마일이 없어졌다고. 아주 기계적으로 손님에 대해서 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새는 조금 앵공화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에 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곳을 오히려 돈나마 쪽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신호를 말 전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본 안에서 손매매를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손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요새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굉장히 과다롭게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을 할 수 없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본 여성들이 미국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파르키를 한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 남성들이 그런 일본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매매 한 번 하는데 이거는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 적어도 5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라든가 이거는 일본의 2배에서 10배 정도를 한국에서 오히려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한류 팬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매매 업체들이 한국에 간다면 여행도 시켜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서 더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영자들은 중심 멤버들은 한국인들이라고 그렇게 접바른 업체들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손매매 업체라고 합니다. 물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번에 잡힌 사람들은 일본 여성이 4명이고 그러나 더 수십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4명의 한국인들이 더 경영하는 사람들로 잡혔는데 한 사람만 일본 여성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었고 요르토의 소녀들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어요. 먼저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텔레그람라는 메신저에 갑자기 전혀 모르는 여성한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오는 거죠. 일본인이 하고 있는지 그 중간에서 하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먼저 메신저로 주고받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인한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사례 혹은 미래가 있을까요? IT하고 AI 산업에서 일본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AI하고 IT에서 실패한 나라가 되게 있습니다. 침묵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한국도 그래요. 그런데 실패한 나라가 AMD라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IMD라고 했어요. 거기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경쟁력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일본은 70개 정도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32개 정도예요. 혹은 32개에서 42개 사이가 일본이고요. 한국은 항상 2위라든가 3위라든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일본은 IT화, AI화에 실패하고 또 마레이시아도 실패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실패했냐고 하면 2010년 이후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대요.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그 시점에서 디지털화해서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성공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애플리케이션하고 스마트폰 그곳을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서 플랫폼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것을 추모하고 전자결제까지 다 하잖아요.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러한 연결코리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일본이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아직 아날로그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역시 과거의 성공이죠.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특히 20세기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의 사고 반식을 갖고 있는 윗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신고연도 남았고 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연공서열 라는 것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라든가 AI 그런 거 없어도 오히려 장인기술로 성공해왔다.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때도 손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이것도 이렇다. 기계는 기계이지만 손으로 돌리면서 이것으로 엄청난 천낭 20세기는 괜찮은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장인기술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요새는 그거 필요 없이 AI, IT가 다 인간이 하는 것을 다 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머리에 전환이 안 됐던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빨리 운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토멜소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IT, AI 세대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윗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회사 안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발용으로 못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조금 나왔지만 아무래도 전자교류체라든가 알을 때는 주민트로 번호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트로 번호가 없는데 일본은 물론 요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My Number 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60%에서 70%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무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무척으로 하려고 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다 커버하니까 30%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디지털화하면서 국가가 개인을 감시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일본인들이 아직 많이 갖고 있어요. 과거 45년까지의 일본이 그러한 감시 국가였잖아요. 사실 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그러한 의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엄격하게 지금 태워있는 상태가 한국의 상화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몇십 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페프로 국민 모두가 주민트 노포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일본 최고 부자 유니클로 회장에 이대로 가면 일본인들은 멸망할 것 이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사실 그 유니클로라는 시스템을 세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깊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라는 것은 Zara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Zara 라는 것은 이렇다 만드는 시스템하고 소매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했고요. 그것으로도 세계화 Zara 도 그렇지만 유니클로는 더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세계화 시킨 거예요. 그렇게 세계화 시켜봤더니 결국은 일본이 너무 IT화도 부진 이고 그러니까 IT라든가 그러한 키스를 엄청나게 많이 도입한다면 소인원스로 우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그마인원스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일본은 IT라든가 AI 기술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명으로 세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팻명이 와서 한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 성이 너무 낫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망하는 곳이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계적인 키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가 일본에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 중에서 선진 키스를 갖고 있는 인재를 일본에 많이 초청하여서 일본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사장들이 아니 일본인을 활용하지 않고 왜 외국인을 데려오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역시 비슷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야라이 회장의 말이 옳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제되어 있는 거죠. 왜 유니클로 회장은 자국민을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역시 일본인들 끼리 이면 아주 대담한 개혁 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니싼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카르로스 고온 라는 레바논 사람이죠. 사실 프란스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평소에 니싼의 실적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너무 외국인으로 데려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 사람을 여러가지 피리로 엮어서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해외로 그냥 도주 했거든요. 그분은 하나의 외국인 특히 우수한 지호로서의 외국인을 데려와서 성공한 사례 그러나 그 성공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었는지 조금 오히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여러가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체포 하려고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고 있거든요. 일본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개혁이 쉬워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일본인들끼리 하면 이건 못돼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히든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가 발전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여러가지 관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필요 없는 곳을 파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유니크로의 야나이 회장은 말하고 있다 라고 저도 느끼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시 외국인을 왜 데려 와야 되는가 라는 데 대함 거북함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키워브를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내적으로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팡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나이 회장처럼 세계적인 키워브를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만 한다 해도 지금 발효기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지금 30% 정도가 된 일본 사회에는 진짜 활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계속 논쟁이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외국인을 데려와서 배워야 돼요. 일본인들이 그래야만이 디지털화도 빨리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일본인들끼리 하고 있으면요. 이게 이콩문제도 옳고 있어가지고 깨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으면 도장을 그 사인 사인으로 금방 한국은 바꾸는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도장도 지금도 쓰지만 거의 사인 소면체제잖아요. 일본 그건 어때요. 왜 도장업체가 엄청나게 반대한 거죠. 그건 이콩이죠. 소명으로 하기 시작하면 도장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도장업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신들이 망하는 상황이 된다. 이콩문제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일본은 지금도요. 선거 선거할 때 한국은 그냥 도장 찍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연필로 사람의 이름을 써야 돼요. 이거 없애면 연필 업체가 볼 수가 없어. 그런 게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그러한 불평불 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요. 그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을 지켜요. 오래된 곳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남아있어가지고 문화도 아주 옛날의 곳이 남아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도 볼 곳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새로운 곳을 받아들이는 곳은 굉장히 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 IT 개발에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IT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디지털 담당 장관 이런 곳을 만들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의 디지털 반응 조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민간 부분에 많이 확대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해서 그곳으로 현지 시스템화 하는 데는 아직 모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역전 현상에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곳은 기성 세대 에는 있을 거예요. 기성 세대라고 해도 사실 한국이 일본의 시민지였다 라는 그곳을 많이 기억하는 세대 요새는 많이 사라졌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일본인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이미 선진국에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품이 커진 것이 199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일본이 굉장히 현재 대국이다 라고 느끼지 않고 현재까지 왔어요. 새로운 세대죠. 한국에서는 G세대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G세대들은요. 일본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현재 대국으로서의 기세 그런 것을 몰라요. 오히려 태어났어 사회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대지질이 일어나고 또 크시마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 경쟁은 항상 안 쪘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내왔고 또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선장했습니다. 2004년에 연사마 무음으로 시작으로 K-POP 한류 드라마 그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질투라던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세대는 60대 후반 혹은 70대 이상 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국의 젊은이들은요 아직도 예를 들면 기회가 있으면 해외 유학도 가고 싶고 그렇죠 돌아오면 또 여러가지 스펙이 돼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해외 유학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자신의 센파를 지키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인데도 보수적인 부분이 일본 아이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용쿠르족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용홍까지 풀어모아서 이게 돈으로 엄청나게 투자하여서 성공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금한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벌고 싶다. 그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갭투자 해가지고 십옥 이십옥 한꺼번에 벌고 싶다. 이게 있는데 일본은 없어요. 먼저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갭투자 같은 것을 못하는 부동산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 건축 후 분양 제도 니까 한국은 선 분양 후 건축 이니까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세 제도가 일본은 전세 제도 자체가 없고요. 재개발 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집을 사면 이거는 자돈 자하고 똑같은 개념 이에요. 계속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 집이 되니까 10년 지난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값이 내려가는 거죠. 한국은 20년 지났다고 해도 재개발 라고 하며 값이 높아요. 그러한 현사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게 아직도 한국이에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일본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제도 문의들은 특히 요새는 그냥 지민센 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그냥 먹고 사르기만 괜찮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매일 맛있는 것을 먹고 자신의 심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 차 같은 거 팔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리하게 살 수 있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일본의 젊은이들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윗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만둬요. 절대 윗사람들의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신화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세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는 사토르라는 일본어에서 왔고요. 사토르는 게다다 게다른 것처럼 부처님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인데 성공하겠다라는 야심이라든가 별로 없다. 마치 게다른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뭔가 큰 희망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그게 사토리 세대 의 특징입니다. 일본 젊은 청년들은 현재 일본 국가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없나요? 이미 미치고 있죠. 이미 이러한 사토리 세대 그리고 사토리 세대를 만들어 놓은 기성 세대들의 책임으로 일본 자체가 바르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다 라고 보이는 기성 세대들의 책임은 커요. 보게 돼서 일본 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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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천체성 천체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일본 전체 만연이 되어 있는 거죠. 유라이트가 정부를 등에 얻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먼저 2002년에 일본 안에서 극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을 위해서 한국의 어느 세력을 지원하면 좋겠는가 라는 그러한 논의 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라는 것은 반공 친미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왔어요. 그 이외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기오 때 미국이 사실상 45년에 일본의 배전으로 망한 것이 일본의 극우 입니다. 그러나 유기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극우 세력 중에서 친미 미국의 협력을 멘세한 사람들은 부활을 시켜도 되는 라고 미국 쪽에서 생각하여서 일본의 이르브 키시노브스케 같은 A급 전범 키시노브스케는 아베 신조 존 리의 외할아버지 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풀려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A급 전범 혐의자 였지만 이제 소방 되어 가지고 그러한 신미 그리고 방공 이곳을 계속 외치면서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신미는 괜찮지만 방공이 있어야 돼. 방공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 쪽에서 북가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콘산주의 세력을 사실 없앤다. 이게 남북 하나가 되어가면 사실상 콘산주의도 지금 없잖아요. 콘의주의 세계도 이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런 거 안 된대요. 콘산주의 세계가 있어야 돼. 지금은 사실 북한도 완전한 콘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배급 이라든가 안 해요. 지금은 다 시장 이라든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 견제예요. 완전한 콘산주의 콘산주의는 배급 사회이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일본 국은 반 콘산주의를 외쳐야 돼요.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한의 어느 세력을 지원하면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러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결론은 뉴라이트다. 라는 결론이 남은이다. 그냥 포스진영 글을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인데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의 포스진영 결국은 북강하고 평화 통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대. 끝까지 북강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면 남북이 남북이 대립 으로 가잖아요. 이게 일본 극우에는 좋은 거예요. 남북이 대립으로 가면 남한이 일본 극우하고 똑같은 세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반공 그리고 친미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계속요. 근데 그거는 뉴라이트래요. 왜 뉴라이트래요. 차파였다. 차파였기 때문에 차파인데 소련의 붕괴로 이제 건사주의나 사회주의의 그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존양했다. 포스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회주의를 믿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라고 해서 계속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주의나 건사주의를 계속 하나하나 부정했더니 이제 극까지 와버렸어. 와버렸는데 완전히 극우 쪽으로 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는 건사주의나 사회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극우가 볼 때 이게 2002년의 이야기니까 2002년에는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뉴라이트 사람들은 노무현 이라든가 그러한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의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뭔가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라든가 전향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이름은 없다. 완전히 완벽한 반공 주의자다. 라고 해서 뉴라이트 지원을 자기들끼리 결정 해요. 또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2002년이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책의 이름은 이거 일본 책인데 한국 북한의 고짓을 간파한다. 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서 이러한 논의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해가 2007년이잖아요. 2007년은 한국에서는 퇴선이 있었어요. 12월에. 그때 이명박 후보가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대고 응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뉴라이트 였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그러한 일본에 이야기가 있어서 2007년 이게 뭐 용의로 되어 있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너무 그 정환상 그 용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크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볼 때 이명박 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했죠. 그런데 박근혜도 단액을 당했어요. 그러나 박근혜 시절에는 극정 교과서 에게 뉴라이트 학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1948년 8월 15일 공국 절로 하자라는 논쟁이 극정 극사 교과서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어요. 바로 단액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시절은 일본 극급화는 문재인은 전부터 끝까지 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비이선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세 선택이 이전부터 문재인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포스 정권 윤 정권 이 됐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20%대 이거 잘못되면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은 다시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일본 쪽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후퇴한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서 나머지 윤석열 정권 3년간 안에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고 이 정권의 중요한 위치에 앉힌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특히 2001년에 그러한 뉴라이트 육성 계획의 시작 그것을 볼 때 2001년 이후 18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뉴라이트 사관이라든가 뉴라이트 계획 책들이나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렬 쿼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고 역렬 쿼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뉴라이트 계획 사람들은 마지막 퀴베 라고 생각하여서 그리고 이상하게 패고 지금 정권의 요직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뉴라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면되는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한국의 전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성을 훼손시킬 의료가 있는 인사들이 많이 인면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뉴라이트가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미르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미르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한일 군사동맹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있고 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입니다. 이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일 감정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생각이 옳다. 그쪽에 맞추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45년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이것은 한국을 군대화 시킨 그러한 은혜의 시기였고 이것은 신민지 군대화 롤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체 간정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거는 일본이 악기소가 아니라 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착오로 일어났던 것이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손노애로 일부러 삼은 것이 아니라 여손들이 자발적으로 손노동자가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죠. 그리고 간제징용 같은 것은 실제로 없었다. 그때는 전쟁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극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적자를 전쟁시에 통원하는 것은 극제법으로 불법이 아니다. 라든가 논리를 다 만들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말을 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극그들은 그리고 뉴라이트들은 왜 한국 사람은 핵심부분을 교육을 받지 않았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 하나 둘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뉴라이트가 요새 하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일본인이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요새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일본인이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일본 극적자 물론 외부에서는 일본 극적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선의 호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일본 극적 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일본 극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조선의 호적이라든가 조선의 극적이 있잖아요. 먼저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 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가능해요. 단신들은 먼저 조선 극적을 버려라. 그렇게 해서 일본 극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완벽한 일본 극적자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도 어떤 의무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은 그건 하지 않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본 극적 가는 거 싫어. 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 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한국 극적을 가지면석 위에 일본 극적을 그냥 덮어놓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극적만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일본 극적 자자 그 정도로 하고요. 외국에서 볼 때 그러나 권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형법 같은 것이 달랐거든요. 형법 일본 완전히 같은 국민이면 형법 이나 민법 똑같아야 돼. 그런데 먼저 형법이 굉장히 달랐어. 태형라는 게 죽이 있었거든요. 1900 물론 20년대까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피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없앴지만 일본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태형 온도위를 데리잖아요. 그것도 일본에서 절대 없는 내용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태형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 형법을 보세요. 다 2년 2년 이하 의 징역 이라든가 천만 원 이하 의 벌 극 무슨 무슨 이하 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면 크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선인에 대한 형법은 50대 이상의 태형 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죽여도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요.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문 제도가 있었고요. 조선에 대한 고문 제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모든 것을 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회 같은 게 전혀 없었고 그렇죠. 조선 내에서 자치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 천독의 면용이 포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일본의 친녀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모두 일본의회에서 다 뒷받침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에 없었어요. 찬식의 명 같은 거 그런 것은 일본에는 없었고 한국에만 물론 다 그렇게 됐고요. 또 찬식의 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포르급 이라든가 포리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 면에서 그냥 송모권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송모권 비송모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위무만 강요했어요. 그거는 진병 하고 진영이죠.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세계의 포배 산식이에요. 그것을 일본이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 1943년에 가이로 선언을 냈을 때 한국이 노예산 때 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산 때 니까 일제간점기가 노예산 때 이것은 일제간점기는 불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양연합국은 일제간점기가 불법이라고 처음부터 선언했고 그것을 일본이 보슬담 선언으로 통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도 수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터가 말하면 그때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뉴라이트란 무엇인가요? 책을 질감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여러가지 강연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파시키는 거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도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위하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위안부 문제 손노예가 아니라 손노동자였다. 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시위를 해요. 소녀산 앞에서 소녀산 최고하라.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통 시위라기보다 심포지엄, 유튜브, 책줄감, 강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뇌구조를 바꾸겠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뉴라이트의 활동이 개인간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국내외에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교육으로 바꾸겠다 라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계의 국사교과서라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또 국정교과서에 많이 뉴라이트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교육으로 바꾸겠다 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제를 집필화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의 아까 그게 거짓말인가요? 이렇게 금방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 부분을 교육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요새 또 속아 넘어가는 내용 아마 교제에 나중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일제간정기에 일본의 쌀을 건출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죠. 건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료로 일본에 보낸 게 아니다. 그냥 수출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이 생각하지만 뭐가 진짜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쵸? 그 교육이 없으니까.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연구는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건출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고 그쪽에서 살을 받는 일본인들이 있었고 이런 거잖아요. 자 한국 안에서 살을 직접적으로 물론 한국인들한테 살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배에 싣고 일본에 넘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었을까 일본인이었을까 이 부분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일본 사람들이었어. 그 작업을 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그쵸? 그러니까 싸게 내놔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 있어야 여기서 산스가 있으니까 이게 무역산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다 그냥 가져왔어. 네. 여기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수출 개념으로 그래도 너무 싸게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량으로 보내니까 이렇다 이쪽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도 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포로 써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익산이에요. 익산에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일본인들이 만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패전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에 재산이 많으니까 당시 미군종 이르당 권력을 잡았잖아요. 미군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일본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기파를 하겠다. 그래도 미군종이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이 사람은 남았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 판법을 써서 왜냐하면 굉장히 재산이 있는데 그때 미군종의 면용은 뭐냐 초내만 갖고 나가라. 초내는 2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집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두 두고 가라. 일본에 가면요. 핀토르토리 되는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왔으니까 단시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지. 그 경우는 어떤 손으로 서더라도 여기에 남았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호족 같은 거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단시는 이르제 간정기에 있었던 일본인 공무원들 이었어요. 이쪽에 혹은 완전히 일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이니까 조금 돈을 주면 호족 같은 거 금방 만들어줬어요. 혹은 죽은 사람들의 호족을 그냥 바꿔놓기 충분히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출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바로 그런 일본인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그러한 동거래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익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 그거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공익까지 연구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알면서 속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외국이라든가 나르초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마지막은 쓰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뉴라이트 활동을 일본 정부가 실제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뭐 일본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일본 정부가 어떤 일본의 고대한 재단에 지원해라 라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할애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옛날에부터 외부의 재단을 사용합니다.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굉장히 큰 재단이 있어요. 그런 재단이 앞장서서 한국에 여러가지 돈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단은 1990년대에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하거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너무 알려져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바르덕을 합니다. 어디에 오르마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바르덕을 그만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단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왔고 일본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통 한국 분들은 이런 거 몰라요. 한국 안에 그런 재단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 안에서의 재단하고 재단은 거의 한국 정부가 관련이 되어 있는 재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국 정부의 성격이 바뀌면 더 바뀌어요. 지원하지 않게 되거나 또 다른 곳을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은 옛날에부터 민간의 그러한 극우가 오히려 일본 정부 이상의 힘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사카와 평화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로비하는 재단이에요. 너무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거기에는 내놓으라 하는 유명인사들이 다 임원이 되어 있어요. 유명인사이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사카 평화 재단에 돈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간다. 하면 거기서 함께 심포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미국 정부에 많이 혹은 미국 정부에 이 사람이면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죠. 뒤에서 평면적으로 주지 않고 뉴라이트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5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쪽에서는 5년만으로는 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박 시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몇 대로 완성시키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어떤 면에서나 한국 정부 인사들도 새로운 정권이 됐는데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느꼈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앞에 정권에서 물론 같은 포스라든가 침보위면 다른 계열로 같은 계열로 측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는 교내로는 3대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왔더니 많이 만들어져 있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미를 건조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너무 적대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결국은 뉴라이트를 수용하는 거죠. 역사관이 없으면 이런 거죠. 지금은 대 건산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건산 전체주의 세력 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산주의는 세계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계속 건산주의를 말해요. 그거는 일본의 극우의 생존 전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뉴라이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먼저 한국 전체가 교육적으로도 한국의 전체성 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뉴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어? 그런 게 있었구나 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보고 조금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짓말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노예산 때 놓여져 있는 한국이에요. 이게 카이로 선언에 있는 거예요. 이르제 간정기를 소양에서는 쭉 보면서 한국은 일본의 노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노예산 때 놓여져 있는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하여서 이었다 라는 것도 정확하게 일본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일본 지배가 좋은 지배였다. 태현천국보다 이르제 간정기가 더 행복했을 수가 있다라든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 요소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미국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르당 미국 극적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노예였어요.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말을 고역하면 그냥 매로 매질을 다했잖아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미국 극적자예요. 현식상으로는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그러한 흑인 노예 이면 좋은 것도 먹었죠.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노예의 근성 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뉴라이터의 이르브 사람들이요. 당시의 노예 요소의 행복이 괜찮은 곳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교육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조금 감정적인 교육 그러니까 스타르탕 하고 그러면 스타르탕 했다라는 그 사실까지는 가르쳐야 되고 또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가르쳐도 되는데 그 다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것이 감정가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남는 게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남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첨도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앞으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에서 안 좋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니까 혹은 좋았던 것은 그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이 입체적으로 발전 되어야 된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금방 극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PD님이 계시니까 PD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현식으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앞으로도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